19회 시작한 키스가 20회 끝났다. 25, 21 김태리와 남주혁이 1999년의 마지막 날 입맞춤을 나누며 심쿵 엔딩을 선사했습니다. 치솟는 인기에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12.5%, 최고 14.8%를 기록하며 수도권에서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태양고 4인방 중 펜싱 실업팀으로 거취를 정한 고유림과 자퇴를 선택한 지승환을 제외하고 나이도와 문주윤만 수능시험을 치르며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.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나이도와 백이진은 나란히 보신각 타종을 지켜봤는데요. 세상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없어라는 백이진의 물음에 별로라던 나이도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백이진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이내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. 해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졌다. 나도 무언가 달라지고 싶었나 보다라는 나이도의 내레이션과 함께 첫사랑의 설렘을 담은 입맞춤 엔딩이 담기며 두 사람의 달라질 관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.